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보고서인데,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출력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출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화면으로 내보내는 것은 폼의 개념이고, 입력폼, 출력폼이고, 보고서 같은 경우는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별로 평균이라든가 합산과 같은 통계자료, 인쇄할 수 있다. 당연히 출력물이니까 인쇄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심하실 게 뭐냐면, 폼과는 다르게 이 보고서는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출력, 인쇄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할 수 없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보고서를 만들 때 테이블을 이용한다거나, 커리, SQL문 등을 이용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은 보고서 레코드 원본으로 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보고서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을 이용해서 특정 필드와 바운드 연결시킬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고서 같은 경우도 폼과 같이 컨트롤에 이벤트를 부여한다거나, 함수식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입력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삭제 등의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출력물, 인쇄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한다거나, 추가, 삭제, 이런 작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썩 넣어두시면 돼요. 보고서 구성 요소, 맨 위에 보고서 머리글, 머리글은 위쪽 개념이고, 아래쪽에 보고서 바닥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의 고객 포인트 현황, 바로 이 부분이 보고서 머리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고객명, 연락처, 주소, 포인트라든가 등급, 바로 이 부분이죠. 페이지 머리글을,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지역, 광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머리글, 이렇게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본문이에요. 본문, 본문 같은 경우는 고객, 고객명, 연락처, 주소, 포인트 등급, 바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본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뭐냐면, 지역 바닥글, 그래서 합계를 해놨어요. 합계는 썸함수를 이용했고, 그래서 여기 합계,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합이 구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페이지 바닥글이에요. 페이지 바닥글, 이 페이지 바닥글에 보면, now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now, 지금 now라는 거는 날짜, 요일, 요 now, 그 다음에 페이지, 현재 페이지고, 그 다음에 페이지 S, 전체 페이지예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페이지 바닥글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맨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인쇄했을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고서 바닥글, 총합계, 썸함수를 썼잖아요. 바로 여기잖아요. 요렇게 인쇄를 했을 때, 페이지 바닥글이 현재, 보고서 바닥글 위에 있지만, 인쇄했을 때 맨 밑으로 가는 거고, 보고서 바닥글은 페이지 바닥글 위에 인쇄가 된다. 요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 머리글이니까 위쪽이고, 상단에 한 번만 표시가 되더라 라는 거, 페이지 머리글 위에 인쇄가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로고라든가 보고서 제목, 인쇄일, 요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보고서 머리글니까 마찬가지로 위쪽이에요. 보고서의 맨 페이지 상단에 표시가 된다. 그래서 열 제목 같은 경우를 갖다가 삽입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 아까 지역 머리글 기억나시죠? 그룹 설정 시 반복해서 그룹 상단에 표시한다. 그래서 그룹명이라든가 요약정보를 갖다가 삽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세부고요. 보고서의 본문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원본으로 사용하는 레코드, 레코드 원본의 각 레코드를 반복해서 표시한다. 실제 인쇄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본문 세부구역이고, 그 다음에 그룹 바닷글, 아까 그룹 머리글 바닷글 개념, 그룹 설정 시 반복해서 그룹 하단에 표시하기 때문에 바닷글이 되는 거고, 그룹별 요약정보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닷글, 보고서의 맵 페이지 하단, 하단이니까 바닷글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라든가 날짜, 항목 등을 갖다가 삽입한다.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닷글,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 분만 표시되는 거고, 그래서 총개라든가 안내문구 이런 거 갖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부분, 보고서 디자인의 마지막 구역이지만, 디자인에서는 마지막 구역이지만, 인쇄를 했을 때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페이지 바닷글 앞에 표시가 된다. 이미 강조해드린 내용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선택기가 있고, 구역 선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컨트롤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컨트롤의 주요 속성인데요. 첫 번째로 캡션, 캡션 같은 경우는 인쇄 미리 보기라든가 레이아웃 보기에서 제목 표시줄, 그 텍스트를 갖다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캡션이에요. 제목 표시줄에 텍스트, 캡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바닷글, 페이지 머리글 바닷글 표시할지의 여부, 페이지 머리글 바닷글의 표시 여부, 그 다음에 구루파 기준, 구루파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코드 원본, 보고서에서 표시할 원본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고, 그래서 테이블이라든가 커리, SQL,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필터, 필터의 조건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고, 필터 사용, 사용 여부를 갖다가 지정하는 거죠. 지정된 필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정렬 기준 같은 경우는 정렬할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잠금, 말 그대로 레코드를 잠가버리겠다. 그래서 원본 테이블이라든가 커리에 레코드 잠금을 설정하겠다. 그 다음에 날짜 그루파는 날짜 기준으로 묶을 날짜 형식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 내용 숨기기, 말 그대로 중복된 내용을 숨기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이 입력된 텍스트 상자에 표시 여부를 갖다가 설정한다. 말 그대로 중복 내용 숨기기. 그 다음에 반복 실행 구역. 얘는 이제 그룹 머리글에서만 사용되는 속성인데요. 해당 머리글을 몇 페이지마다 표시할지, 반복할지. 그래서 반복 실행 구역 여부를 갖다가 설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보고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종료인데요. 만들기 탭의 보고서 그룹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디자인. 사용자가 컨트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새 보고서, 그 다음에 보고서 마법사, 위저드 마법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보고서 마법사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우편물 레이블, 그 다음에 업무문서 양식 마법사라든가 우편엽서 마법사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보 입력 없이도 바로 보고서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 디자인은 사용자가 컨트롤을 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필드 목록 창에서 보고서에 포함시킬 필드를 끌어다 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마법사, 위저드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지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블, 우편물 레이블이고, 그 다음에 업무문서 양식 마법사라든가 우편엽서 마법사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탭의 보고서 그룹에 오게 되면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보고서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바로 이겁니다. 디자인 보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고서 보기, 이게 바로 보고서고, 저장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탭에 이번에는 보고서 디자인을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건번호 드래그를 해도 되고, 더블클릭,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더블클릭을 한 다음에 또 보고서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보고서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 보고서, 새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수건번호, 성명,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 시트, 물론 드래그를 해도 되고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디자인 보기, 그 다음에 보고서 보기 이번에는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마법사,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 사용 가능한 필드,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 부분적으로 선택 가능하고, 우리는 이제 전체 다 선택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룹 수준 지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룹 수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렬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간혹 가다 언급을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 보고서에서 열 형식이냐, 테이블 형식이냐, 또는 맞춤이냐, 이걸 이 그림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열 형식이냐, 테이블, 테이블 모양으로, 그 다음에 맞춤이냐, 그래서 열 형식, 다음, 그 다음에 보고서 제목 주기로 하고요. 성적일로, 그 다음에 마침, 이렇게 보고서가 마법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래쪽 보면은 페이지, 페이지 S, 그 다음에 now, 이렇게 해서 보고서 보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 우편물 레이블 테이블 하나 만들어놨는데, 우편번호, 주소, 회사명, 직급, 성명이 있어요. 만들기에서 레이블을 선택하고 나서,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에서, 제품번호, 크기 선택하고, 다음 누른 다음에, 텍스트 글꼴, 색,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우편번호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회사명, 회사명 집어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정렬 기준은 주지 않기로 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블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이블, 보고서에서 레이블 기능이고, 만들기에서,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예요. 그래서 업무 양식 마법사에 오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 거래명세서라든가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서식이 없는 경우, 여기서 이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진 거래명세서,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쓸래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저도 이렇게 만들어진다.